지금 한인마켓 와가지고 뭘 구했느냐면 두리안 예 두리안 먹고 갑시다 예 두리안을 집에다 하나씩 몇 개로 하겠습니다 예 아침에 두리안 이렇게 파니까 좋네 그래 저게 더 옷이 낫더라고 이야 이 냄새 좀 보셔 냄새가 엄청나요 냄새가 아주 자 입에다 넣어 드릴게요 봅시다 이렇게 아 여보 아 아 아 아 아 그 다음에 너도 왜 두리안 싫어 아 뭘 두리안 싫어 나 두리안 싫어 조금만 맘봐 그때 맛이 아 맛이 좋지 난 두리안 싫어 아 시끄러 아 음 음 하하 야 이방 가득 행복이 가득하자 하하 하하 그게 아니지 응 예 하 이빨이 시다셔 하하 완전 얼은거야? 응 근데 하루를 먹어 근데 맛은 좀 괜찮은 맛인거야? 응 니가 이 씨 있는 부분만 먹어주라 난 그 맛을 싫어 아이씨 먹으려니까 니가 제대로 된 맛을 안 먹어서 그래요 아니 너 엄마 아빠 먹으라고 알았어 씨 있는 맛이 성이랑 성이 좋아 성이는 좋아한다며 응 씨 있는 부분이야 태원부터 맛있을수록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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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좀 되게 작은 부분이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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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